저도 안용복 얘기는 저도 아쉬웠어요. 안용복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사실은 조선시대 때는 범죄자로 처리가 됐죠. 맞아요, 맞아요. 안용복은 조선시대 부산 출신의 역관, 오늘날로 치면 통역관인데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그런 분입니다. 사실상 독도와 울릉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이제 독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선시대 내내 울릉도 가지고 일본에 계속 가지려고 했었고. 다툼이 있었군요. 울릉도가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계속 도회면허를 주면서 울릉도에 가서 계속 어업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안용복이 울릉도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일본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용복이 왜 남의 땅에서 물고기를 잡느냐 하고 따졌죠. 그러니까 일본어부들은 여기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일본 본토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본 지방관을 만났는데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인데 왜 일본어부들이 들어와서 고기를 잡냐 하고 따집니다. 그걸 들은 일본 정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문서를 써주고는 안용복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차 도회를 하면서 오다가 대마도 주는데 뺏겼다는 게 안용복의 진술이에요. 그게 남아 있었으면 이제 되게 더 큰 의미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와중에서 서로서로 조선 정부하고 일본 막부하고 서로서로 울릉도가 누구 거지? 일본 막부도 그 가장 가까운 데가 도토리번이었는데 물어본 거죠. 울릉도가 어디 거냐 그랬더니 그 두 섬은 우리 게 아니다 이렇게 도토리번이 막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막부가 그걸 받아서 아 그래 그러면 울릉도는 우리 게 아니네 그러면서 울릉도에 이제 앞으로 건너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90년 만에. 넘어가서 어업을 하라고 한 그 도회면허를 울릉도 도회면허를 취소합니다. 그게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네 양국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양국의. 지금 결정적 증거네 그게 지금. 그런데 그때 일본은 그때 정리된 거는 울릉도만 정리된 거지. 독도는 정리 안 했다. 독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의 논리가. 그런데 사실 그 울릉도 생계 전후로 한쪽만 조선 땅이고 한쪽만 일본 땅으로 한 적이 없어요. 거기 안용복 선생님 생가가. 생가가. 생가터가 있어서. 그런데 대단한 분이네요. 일본 막부와 대마 도주에게 직접 찾아가.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여기네요. 자. 그러니까 평범한 어부였는데 어떻게 가서. 건너가서 막부로부터 공식 문서를 받았다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알리도 아니고. 평민이었죠. 평민인데. 평민인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을까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보통 분이 아닌 게. 1차 도일을 한 다음에 고초를 겪어요.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나면 또 가요. 또 간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약간 사칭을 합니다. 그냥 일반 민간인인데. 나는 울릉도와 독도의 세금을 담당하는 관리다. 이렇게 사칭을 한 거예요. 안용복이 가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게 계기가 돼서 양국에 이제 울릉도가 누구 땅인지 정리가 딱 된 거예요. 1696년 1월에. 올 때는 강원도로 해서 양양을 통해서 왔는데. 양양 부사가 보더니. 저쪽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왜 넘어갔지 하면서 잡아가지고. 범죄자로 잡아가지고. 조정에 압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쓰 범죄가 되게 필요한 분이네요. 범죄에도 연루되죠. 이제 범죄로. 안용복의 제목은. 넘어가지 말라고 한 그 섬에 넘어갔고.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이라고 사칭했다. 사형이에요. 영의정의 사형을 목을 배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제. 뭐 남구만이나 다른 대신들이. 아니 이 사람. 이 사람이 공이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너무 근시한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그렇게 처벌하냐. 사형은 면하고. 그 다음 형이 유배 형인데 유배를 보냈어요. 1000리 밖으로 500리 밖으로 이렇게 몰아내 버리는 거잖아요. 사회적 사형이고요. 사회적 사형. 그런 중형을 이제. 내린 겁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독도를 편입할 때. 처음 그때 이제 1905년에 편입을 한 거거든요. 1905년에. 네. 내무성이. 이거. 조선영으로 여겨지는 땅이다. 내무성 관리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1877년에 태정관 지령이라는 걸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태정관이라는 거는 철학 밑에.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있는. 우리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런 조직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과 관계 없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뭘 근거로 하냐면. 또 180년 전에. 울릉도 쟁계를 문서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 네. 그러면 그 울릉도 쟁계는 누가 만들었냐면. 행복이 이제 계기가 돼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 내무부. 네. 사람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기록에 남아있잖아 이게. 야 그게 결정적이네요. 결정적이네 이게. 근데 이제 일본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죽도 외의 일도는. 본방과 관계 없다. 우리 일본과 관계 없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서 이제 뭐 두 가지로. 그 외의 일도라는 게. 독도가 아니라. 딴섬이라거나. 우리나라 때 아니라 그랬지. 언제 조선형이라고 했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울릉도 쟁계 때. 우리 조선과 이게. 그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땅이 아니면 우리 땅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시작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안용복에 대한 해석을 해보시거든요. 저는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어떤. 인사이트가 열리신 분이 아니었나. 그러게요. 저는 어떻게. 일찍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걸. 감지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그때가 숙종 때. 지금 1600년대 말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임진자랑 끝나고. 100년도 안 지난 시기니까.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 혹시 울릉도에 뭐 심으셨나 이렇게. 명의 같은 거. 책처럼 명의를 심으면. 뭐 이런 분이 아닐까. 거기 땅을 사뒀는데. 우리한테는 엄청난.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대단한. 독도는 우리 땅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범죄 해제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사면.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우리한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그 절대 범법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넘어갔지. 공무원 사칭했지. 그런데 공은 너무 커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판정을 좀 유보를 하고. 개헌하자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그 범죄 성립 여부만 따진 다음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가명을 해주는 그런. 그런 거죠. 보통 그럼. 법대로 하고 사면을. 사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사면시키는 경우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보세요. 삼권분립이 이루어져서. 사법부가 판결한 거를.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때는. 처벌도 왕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사면하는 거는. 어불성설인 거에요. 자기가 참. 벌 주고 용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형 자체를 유배형을 내리면서 끝낸 거네요. 네 그렇죠. 정상참작이 된 거네요. 그러나 죄인이네요. 이 사람은.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실 범죄 앞에서. 범죄는 범죄인데. 너무 나라를 구한 범죄라서. 모든 문제들이. 선악이 섞여 있고. 옳고 그름이 뒤섞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아니면 유죄지. 60% 유죄고. 40% 무죄 선고한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아주 고민이 많아요. 제가 그. 너무 고민이 돼서. 제가 그만둔 거예요. 저 그 익산에서. 유물 보러 가서. 그 3층 석탑. 석. 다시 할게요. 이것도 다시 해요. 미륵사지 석탑을. 미륵사지 석탑을. 보고 와서. 유물에서 위조하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뒤에 막. 이렇게 막. 구름이 있으니까. 더 영엄한 것 같은데. 느낌이. 이게 진짜. 1400년 전 거잖아요. 그때 이거 어떻게 쌓았을까. 이런 걸. 와. 엄청나네. 그래서 사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는. 전설이 있어서 사실 유명한 거죠. 서동용. 서동용. 서동공주가 밤만 되면. 문을 열어둬서. 갈 수 있게 한다는 등. 하여튼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서녀공주랑 결혼을 하게 돼서. 설화에 따르면. 이제. 서노공주가 간절히 원해서. 미륵사라는 절을 만들었고. 미륵사 안에 있는. 석탑도 거기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런 설화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수, 보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탑들을 보수할 때 보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리, 사리가 나왔어요. 이 경우는 문서가 나왔는데. 문서. 문서가 나왔는데 그 문서 안에 이 미륵사지, 이 절을 만들게 되는 사연이 그 안에 쓰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사료가 말해주는 바는 놀랍게도 선화공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 사택시라고 하는 백제의 귀족 가무. 이 왕후였고 그 왕후가 발에서 이걸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 보수하면서 백제 후기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금제사리봉환기엔 절을 창건하고 사리를 봉환한 왕후는 사택시 가문의 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달리 무왕의 왕후는 선화공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정확한 얘기 아닐까요? 역사학계는 좀 충격을.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동요 신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석불리 그냥 이거는 설아야, 이건 사실이 아니냐고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탑에서 나온 뜻하지 않은 이 사료 하나가 역사를 다 뒤바꾸는 거잖아요. 사료를 조작할 수 있다면 역사가 다 뒤바뀌는 거죠. 일본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료 조작 사건이 있었거든요. 후지모라 신이치라는 고고학자인데. 이 사람이 1981년에 당시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유물이 3만 년 전 거였는데. 3만 년 전. 4만 년 전 유물을 발견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리면서 의미해지기 시작해요, 서서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뒤에도 계속해서 점점점 더 옛날 유물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급기야는 70만 년 된 유물을 발견함으로써 일본에서 거의 스타가 되고 교과서에도 이름이 나오고. 70만 년 전 거면 그냥 돌 아네, 돌을 넘어갔는데. 이 사람한테는 신의 손이라는 별명도 붙고 스타가 됐지만 아무래도 뭔가 좀 수상하잖아. 이 사람만 그런 유물을 발견하고. 그 동안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뭔가 수상하다. 거기 가서 이 사람 따라다니면서 원래 관찰을 한 거죠. 잠입해가지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만들던가요? 뭐 이렇게 혼자 산책하는 것 같이 하다가 유물을 발견하는데 슉 가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땅 파가지고. 진짜? 그 전 장면이 다 잡혀요. 어쨌든 그건 물질일 거 아니에요, 뭔가? 진심한 년 전이라는 걸 증명 못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고학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 사람이? 의심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속이기 시작하면 밝히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아, 그렇겠네. 그게 이제 일본에서도 크게 뭐 사건이 됐겠지만 국제 고고학계에서도 그동안에 일본이 주장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망신이네요, 일본 입장에서는. 망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학계에 특히 이제 큰 폐를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다른 학자인데요. 다른 학자인데 카가와 미찌오라는 고고학자가 있었는데 이 고고학자가 발견한 유물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고서 혹시 이것도 갖지 않니까 사람들이 막 의심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절대로 그런 조작하지 않았다고 막 주장하다가 정 이게 막 기지 않고 사람들이 막 자기 비난하고 조롱하니까 자살을 해요. 이 사건에서 한 사람의 물론 자기 공명심 때문에 한 일인데 사실 우리도 황우석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주요 대학, 최고의 대학의 교수가 마음 먹고서 조작을 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황우석 증후군이나 황우석 신드로비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타임지 퇴신 후는 황우 교수의 업적에 대해 특집 기사를 신는 등.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겠다는 기증자 수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은 조작이었습니다. 황우석 교수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는 결국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학계도 국민도 모두 기만당했다. 우리나라의 논문들이 그 뒤부터는 심사받을 때 항상 한국 거야? 논문? 약간 이거 믿어도 돼? 서울대에서도 그랬는데 믿어도 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학계란 것은 자기가 모든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나 다른 사람이 한 선행연구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다들 이 사람이 한 걸 내가 믿고 이 중요한 한 계단을 조작을 한다면 그러면 이 학계라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를 하는 거라. 처음에 부정, 의심을 받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학자들을 욕했어요. 비난하고. 이번에 후지무라 신이치 사건의 경우도 사실 10년 채 안 지났을 때 고고 학계에서는 의심이 시작됐대요. 속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사회에서 너무 많이 이 사람이 알려지고 와, 우린 위대한 민족이야. 우리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어. 이러는 판국에 섣불리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한참 지날 때까지 견제가 안 되고 정말 그 사람이 현장에서 잡히는 그런 정도까지 올 때까지도 이 사람을 제어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거죠. 한국서학 때 우리가 겪었던 거랑 같은 일을 일본에서 겪었던 거예요. 저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를 보고 그걸로 그냥 예측해보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미래에 대한 예측과 기대가 나올 거라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특히 다시 안 좋은 일이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히 정확히 알아야지 그런 일이 또 안 생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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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